북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북구는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, 상가 번영회 등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2차 추경안과 구해 올해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북구는 올해 임차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과 온라인 판로, 마케팅 교육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